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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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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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o 출근 노노 노노 물 작게 자리 수리문이 열립니다. 수리문이 열리겠습니다. 포천 모노레일은 한 개의 레일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최신식 모노레일카입니다. 포천 모노레일카의 정원은 50명이요. 이곳 승차장에서 하차장까지 410m의 거리를 약 5분간 주행합니다. 주행하는 동안 전후 좌우의 뛰어난 조망과 자연경환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모노레일칸 합성에 새로운 재료를 즐길 수 있을지, 진정한 화강암을 생산하여 외화 획득에 이바지하였고, 국내 주요 건축물의 질수로 지휘하여 재탄생시킨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포천 아트벨리의 전체 모델은 소란 재료들처럼 아름다운 호수와 화강암 시속적인 흐름으로 한 것으로 더 좋습니다. 화강암은 철단면을 배경으로 한 야을 공연장과 전시실이 있으며, 폐석 부지를 활용한 조각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화강암을 채석하여 파들어간 공병에는 빗물과 개봉물이 흘러들어 최대 수심이 20미터가 되며, 여기에 가재, 토롱이오, 피라미 등이 서식하고 있는 일곱수의 천주호로 탄생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d How to Deton. 어째 K d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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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면 쥐미 port Mash neletu K desu K을 사녔 central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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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